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드디어 2019년 다이악 페스티벌이 다가왔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악 페스티벌을 꼭 오고 싶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초대권 10장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아래 상세보기란이나 또는 고정 댓글에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8월 9일 금요일부터 8월 11일까지인데 지금 보내드리는 초대권은 1일권이에요 그래서 그 3일 중에 하루 일정 맞는 날 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제가 행사를 참여하는 8월 11일 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닌가? 당첨이 됐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어요 하실 경우에는 다른 분께 양도나 이런 게 따로 안 돼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10분을 선정을 했었는데 그중에 4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갑자기 생기셔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아쉽고 그분들도 너무 아쉬웠는데 또 오실 수 있는데 기회가 못 닿으신 분들도 너무 아쉬울 수 있으니까 꼭 꼭 꼭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첨이 안 되신 분들 어? 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? 하시는 분들은 그 구매 링크도 밑에 상세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작성을 해두었어요 거기서 구매를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저는 8월 11일 일요일에 무대에 서게 되었고요 입덕 가이드 무대도 함께 서고 마지막 푸드 무대를 또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마지막이긴 한데 저희 단독 무대도 이번에 처음으로 있는 날이니까 많이 오셔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아마 저는 행사장을 토요일부터 일요일 자꾸 왔다 갔다면서 저도 막 구경하러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 보시면은 또 같이 인사도 하고 기념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우리 함께 8월 11일 날 만나서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